앞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사업장에 포함하는 내용에 산림자원조성관리법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모든 산림사업 공시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가 반영됐지만 사후정산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가입 기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6만여 명의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어 근로 여건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